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도심 관광지를 순환하는 시티투어 2층 버스가 도입된 지 열흘 정도 지났는데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이어졌던 황금버스와 마찬가지로 탑승객 수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김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2층 버스가 파란 바다를 배경으로 미끄러지듯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승객들도 바람을 맞으며 색다른 경치를 만끽합니다. 버스에는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휴대전화 충전 시스템도 갖췄고 휠체어 탑승이 편리하도록 리프트와 전용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전망이 툭 터여서 마음도 열리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정원 63명의 버스에 승객은 10명 남짓에 그칩니다. 22개 정류장 대부분이 시티투어 버스 가격이 3분의 1 수준인 시내버스로도 손쉽게 이동 가능한 코스로 짜여있기 때문입니다. 또 기존 버스 정류장을 정차장으로 사용하면서 버스에 내린 뒤 관광지까지 최대 1km 이상 걸어야 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도심권 야간 명소를 중심으로 야간 테마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며 다양한 체험적 요소를 가미해서 제주 시티투어 버스만의 매력도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행했던 황금 버스가 외면당하자 시티투어 버스로 개편했지만 정원의 40%를 겨우 채우는 상황. 여행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노선 개편과 여행 상품과의 접목 등의 다양한 시도가 절실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가 직장인들이 가장 살고 싶은 도시 1위로 성전됐습니다. 취업 전문 사이트인 자코리아와 알바모니 직장인 1,4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2%가 가장 살고 싶은 도시로 제주를 꼽았습니다. 응답자들은 아름다운 풍광이 어우러진 여유로운 삶을 이유로 들었으며 서울, 강남과 부산이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제주지역 교통량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교통량은 만 천여 대로 1년 전보다 8.9%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증가율은 전국 9개 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으로 전국 평균을 3배 웃돌았습니다. 제주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5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제15회 방선문 축제가 국가 명승 제92호로 지정된 제주시 오라동 방선문 일대에서 내일까지 열립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길특위 공연을 시작으로 무사안련 기원제와 선비신앙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내일은 제주 목사 행차를 재현한 봄나들이와 걷기 행사가 이어집니다. 어제저녁 7시 10분쯤 서귀포시 보목동 보목하수처리장 부근 해상에서 79살 이 모 씨가 의식을 잃은 채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해경은 이 씨가 해산물을 잡으러 나갔다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가족의 말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제주시 연동 오피스텔 1층 미용실에서 불이 나 다용도 칠과 전기 온수기 등을 태워 소방서 주사한 1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온수기가 심하게 탄 점으로 미뤄 전기 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특수 폭행 등의 혐의로 중국인 26살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